윽 자 이제 용도, 용도 더 보내면 안 됩니다 내가 페라를 못 하요 아껴 뒀다가 내일 쏘시는 게 어떨까요? 퀴즈 마은 RICHARD 오쉐 왼팔아....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흐릿하게 나오지? 한번 클릭해야 할거야 그래도 흐릿하게 나와야지 제가 얼굴이 아닌 걸까요? 아니 이게 최대한 거야. 모바일이야. 형은 뚜렷하게 나오는데요? 내 얼굴 문젠가? 안녕하세요. 운전할 때 채팅 보시면 안 돼요? 채팅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운전만 해주세요. 긁으면 저희 둘이 좀 반반해가지고 아냐아냐. 내가 긁으면 내가 해야지. 오마이갓 내가 페라리 오너다. 오오. 내가 페라리 오너다. 신나셨대. 내가 페라리 오너다. 오오. 저 형이 이렇게 신난 거 처음 봐요. 오오. 지금 속도가 36km인데도 이런 소리가 나요. 이야아. 이야아. 내가 페라리 오너다. 기다려. 내가 미래에 언젠간 가지고 올게. 근데 확실히 호러시에 비해서는 약간 하드한 운전감이 있어. 야스가 뭐죠? 나 좀 페라리 오너 같니? 형이요? 오오. 오오. 약간 아빠 차 타고 나온 사람 같아요. 자 어떻게 배기음 더 잘 들리게 해드릴까요? 고고고. 이게 뒤에 창문이 여기가 열려요. 이렇게 하면은. 아직 비 안 오자. 잠깐 열자. 창문. 아 이거 위에요? 응. 488 스파이더의 맛을 보여줘야지. 자 지금부터 저희 말이 안 들릴 수 있어요. 인사. 오오. 오오. 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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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요? 봤어요? 뭘 봐요? 하하하. 누가 하단 말이에요. 오오오. 들었어요? 오오. 근데 진짜 긴장된다. 488 스파이더의 얘들아. 이것보다 더 밑등급의 차는 사실 이상 없다고 지금 현존에 있는 차 중에는 진짜 손에 꼽지 않나? 그렇지! 가격면으로 봤을 때는 뭐 아벤도 있고 하지만 거의 최강이야 이거는! 저희는 지금 페라리를 타고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깐지나게 이제 햄버거 딱 먹으면서 아 오늘 페라리가 상태가 좀 좋았는데 이런 거 얘기해야 된다고 나 여유로워 봐요? 형 표정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요 헤드라이드 켜져 있는 거야? 왜 이렇게 안 피어 두고 갔지? 기분 탓인가? 기분 탓이에요 완전 켜져 있어요 어 터널 에콜 다 왔는데 일단 창문 열고 좀 깐지나게 하자 사람 한 명도 없는데요? 아니야 누가 보고 있을까 아 페라리 타고 맥도날드 왔네 형 사람 한 명도 없어 왜 아무도 없지? 나 좀 봐줘요 안녕하세요 아 베라리라니 세상에 어때? 소감이? 뭐 미래 내 차라서 딱히 긴장되고 우리 가위바위보 해서 허락받게 하자 아 오케이 아 가위바위보 어? 너가 해? 아 제발 아 진짜 쪽파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허락 받았어 아 그래? 아 아 그래? 어머 안녕하세요 한국 게임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오 왼파리 알아보셨어 왼파리 아 이게 난가? 아잉 어 형도 아시네 나를 안다고? 누가? 원하나 님 어 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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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냥 되는 거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 네네네 19로 해주시고 콜라는 다 제로로 네네네네 아 베이컨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베이컨 토마토가 없으니까 기록스네 그냥 사인하려고 해주세요 아 네네네 아 근데 옛날에 한번 방송에 전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진짜요? 네네네네 저는 사인이 없는걸요 아 왜 이렇게 다들 사인이 멋있어 왼파리아 너도 뭐 그래야 돼 아 뭐야 이거? 너 방금 만들었지? 저희 아까 여기 일하시던 누나 유튜브 하시는 네 어 그래요? 홍보하셔도 돼요 꿈쟁이 루비 네 노래하시는 거구나 아 유튜브 하세요? 네 아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은 가능한가요? 어떤 거요? 한 소... 한 소절이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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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 동맥성을 불러보세요 오 진짜요? 오 대박이다 아 세상에 혼자 부르면 좀 회차는데 아 그러면 저희가 뭐 우리 다 같이 할까? 네 하나 둘 셋 넷 참깨바미의 순쇠고기 패티주장 신파라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향밭까지 빠빠빠빠 도망가시는데 도망가시는데 그 양손을 네 네 그러면 제가 좌우에 영상 두 개 올려드릴게요 아유 저 너무 감사해요 네 채널 이름이 뭐라고요? 꿈쟁이 로빈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